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복수 살까 쏠까 말까 쏘면 주변에 있는 애들 얻어트리겠지 제발 나 쏘지 마라 내가 너 한 번 봐줬으니까 너 나 쏘지 마라 넌 죽었니 살았는 자전거는 뭐니 시체가 없네 타고 있었어 이 새끼 아 뭐하는 새끼야 야 인마 아아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어디 가지 아 처방 킬 안 하니까 심심하다 태고는 쭉 가 싸우면서 하자 이 장판은 너무 심심했어 레츠고 1인칭 눌별 먹어야지 사랑을 받아줘 왜 아무도 아나? 한 명이네 한 명? 한 번에 여러 가지 총알이 보일까 봐 하늘 보면서 간줘 한 번에 여러 가지 총알이 보일까 봐 하늘 보면서 간줘 어디 도착할지 모르겠다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아 빰빰빰 저의 총알은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? 아 나쁘지 않은데? 난 사실 12개짐 아니면 뭐 차가 왜 없냐 라고 하는 순간 차가 있는데 근데 저 차는 한 대 밖에 없는게 누군가 분명히 먹으러 올 것 같은 느낌이야 오면은 2번 자리 가서 4분 들고 좋아 2번 자리 가서 오빠 혹시 모르니까 총 들고 있자 5분 후 5분 후 5분 후 5분 후 5분 후 5분 후 아 여기면 좀 더 도로컬을 나가서 할까 여기 너무 많이 안와가지고 좀 더 나가보자 일단은 아까 보고 떨어진 것 좀 주워먹고 좀 더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가자 아 안돼 기스도 내면 안돼 기스도 내면 안돼 길리 슈트? 길리는 더 잘 보이지 않아? 아 타는 거 모르고 있었어 안돼 내 차 기스 내지 마 내 새 차 아 아 다른 게 없는 다 지나가면 타는 사람이 알잖아 아 아 이거 차 낚시 이런데서 하는 거거든 길리그 자체다 보이나? 이 전판의 복수다 아 아무도 안으면 안 되는데 온다 온다 그래 피 없는 차가 차고하러 온다 온다 3번으로 가자 새 차 이거 세차 못참지 오토바이 차 못참지 오토바이 차 못참지 차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 이거 세차 못참지 그렇지 오토바이 길리야 이거 세차 못참지 이걸 참아? 왜 다 지나가냐 이게 한 대씩 왔으면 탔을텐데 레드가 한 번 오니까 서로 눈치보다 아무도 안타잖아 아 나 진짜 시원하네 어 엄마야 이거 됐다 됐다 이거 무조건 온다 3번이 괜찮은 거 양봉이 하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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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양경이 같이 있는데 흐흐흫 흐흐흐흫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흫 이 개무슨 12기억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소고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못나가는 거 아냐? 아 초쇼 우리 막혀서 못자 엄마야 내 살 맞겠다 잠시만요 양룡이가 무슨 생각했을까? 아 진짜 미쳤네 키키키 걸프기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어우 씨 차 잘..잘먹어놨 밥은 뭐인데 차를 너무 잘라떠서 엄마 까겠다 연막 이거 연막 왜 이렇게 해놨어 아 양룡이 왔습니다 힘들어 아 양룡이 왔습니다 힘들어 파미한 거야 설마?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?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? 나 너무 무서워 아 나 bomb 나 빠짐 anyone 그녀 아 어 봄ained 이쁘러 아.. 2등했어 안돼 아.. 이거 치킨 먹었어야 됐는데 아.. 아쉬워 양육을 시점으로 한 번 볼까? 난 못 지나갔네 안 돼 안 돼 아... credential 이기고 무슨 일이고 피해자 시점 아 양육 시점이 너무 웃기잖아 이 친구 바퀴가 하나 없었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요요일 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? 내 시점이 너무 웃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요일 가는 게 너무 웃겨 내 시점이 왜 이렇게밖에 안 보이지? 양육이 내리려고 2번짜리에서 짜증 잡고 있네 아 재밌다 아이고 1번짜리에서 짜증나는 게 너무 웃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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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짜리에서 짜증나는 게 너무 웃기지